안녕하십니까 열일강의 헬로우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서는 멀티스레드, 다시 말하면 스레드에 대해서 우선 학습을 할 거고요 이 스레드라는 것을 학습할 때는 당연히 멀티스레드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스레드의 개념과 관련된 클래스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스레드를 어떻게 생성하고 실행하는지 그리고 이 스레드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여러 개의 스레드, 즉 멀티스레드가 동작할 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동기화시켜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개의 스레드를 유사한 종류끼리 묶어서 그룹화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스레드가 생성될 때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걔를 풀로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여하튼 스레드와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이번 단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레드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스레드라는 것은 프로세스 내에서, 즉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는 시작점과 종료점이 있는 1년의 작업 흐름 단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이드메인이라는 거 있죠 이것도 하나의 보이드메인의 시작 위치에서부터 끝나는 위치까지가 1년 된 하나의 작업 흐름 단위잖아요 이것도 스레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 다운로드, 인터넷에서 파일 다운로드 받으면 프로그레스바가 쭉 진행되면서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죠 이 파일 다운로드 하나가 스레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멀티스레드라는 것은 뭐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 파일 다운로드를 하나만 딱 걸어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다운로드를 여러 개 이렇게 걸 수 있죠 걸면 프로그레스바 진행되는 그 팝업창이 여러 개가 표시가 되면서 마치 동시에 다운로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형태, 즉 프로그램 환경에 따라 하나의 프로세스 상에서 두 개 이상의 스레드, 그러니까 시작점과 종료점을 가지는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는 방식 이것을 멀티스레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시분할 개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CPU가 항상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 그러면 CPU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나서 이 파일을 메모리로 올린 다음에 메모리에서 다시 하드디스크로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사이에 CPU의 유휴 타임이 생기게 됩니다 쉬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작을 할 때 만약에 여러 개가 동시에 동작 못한다면 CPU가 딱 잠긴 상태에서 하나가 완벽하게 끝나고 나면 다음 것이 실행되어야 될 텐데 이 시분할 개념은 CPU가 쉬는 타임에는 다른 스레드 다시 말하면 다른 작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멀티스레드 즉 시분할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분할 개념이 도입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서 참고로 설명을 해두었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CPU에 의해서 스레드가 여러 개 동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이 멀티스레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레드를 작성을 할 때는 우리 자바에서는 스레드라는 클래스나 아니면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함으로써 스레드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스레드의 실제 실행 내용은 런이라는 그러니까 메인 메소드에 해당하는 스레드에서 메인 메소드는 런이라는 메소드입니다 런 메소드를 재정의 함으로써 스레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얘를 그냥 객체를 만들어서 런 실행시킨다고 스레드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스타트라는 이러한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동적으로 스레드가 실행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건 예제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스레드에서는 여기 그림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고요 물론 프로세스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1, 2, 3, 4 등 프로세스가 여러 개 하나의 CPU에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이 프로세스 내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 작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 내부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작하는 방식이 바로 멀티 스레드다 라는 겁니다 관련되어 있는 클래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레드라는 클래스 그리고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이걸 구현한 하위 클래스들도 몇몇 가지 존재하니까 이 라운드를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